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희주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희IT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희IT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희IT 끄어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희IT .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부부의 세계 맞아? 벌써? 안 늘려 전혁입니다! 그렇다면 이제 맞지 똑바로 해 이제 맞다! 성대보다 똑같이 해 이제 맞다! 그래! 나 이제 맞다! 이제 맞다! 근데 뭐라고 하는 건지 저는... 아니 그... 그 친구한테 네가 친구가 맞긴 하니 어우야 그럼 맞지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 맞다! 아니 감정이 들어있어 모든 씬을 다 외웠어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 맞다! 와 대박이다! 너무 웃겨 그냥 깜짝 놀래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드라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오 이거 맛있는데? 너 미국물 오래 먹어 미국년대냐? 미국년두야! 친구랑 좀 되었고 소울이는 하더라! 소울이는 해! 이것도 키 쭉이... 야 이거 키 안 넌 쭉이잖아 소울이는 해! 이것도 키 쭉이... 야 이거 키 안 넌 쭉이잖아 키야 안 넌 쭉이잖아 키가 좋아진 작품 키 알아 키 알아 벌써 키 알아 키 알아 벌써 키는 알아요 나래! 아들의 여자? 뭐라고요? 아들의 여자 아들의 여자 50% 정답 아들의 여자 아들이 아닙니다 여자? 누구의 여자예요? 아들이 아니에요 준환! 준환 내 남자의 여자 아 잠깐만요 뭐라고요? 내 남자의 여자 뭐라고요? 내 남자의 여자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 내 남자의 여자 하윤기씨인가? 네 우리 또 키가 좋아하네 키가 좋아하네 키가 좋아하네 나오셨나봐 나오셨나봐 하윤기씨 하윤기 선생님이 그... 친동생의 남편이 김희애 선배님과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친동생은 모르는 상황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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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하윤이 선배님이 먼저 아시고 바람핀 여자를 찾아가서 나 미국을 오래 보고 미국 년생이야? 미국 애들도 야! 바람핀 소리는 하더라 이렇게 왜 그렇게 뻥뻔하지 바람핀 소리는 하더라 이렇게 왜 그렇게 뻥뻔하지 오... 대박이다 진짜... 불륜이 없어 아예 보지를 않아 하윤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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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윤기씨